시청자 어제 생일은 잘 보내셨어요? 아무래도 전 이제 선생님 뵐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선생님한테 솔직했다면 얼굴 보면서 축하한다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? 전 한월체대 2학년 김복주고요 역도 선수예요 어릴 때부터 천하장사 소리 좀 들었고요 고상한 클래식보다는 빅백 노래를 훨씬 좋아하고요 소세지 열나 좋아하고 겨울에 하는 새벽 운동을 좋아하고 비 오는 날 땅 냄새를 좋아하고 그리고 선생님을 좋아해요 저는 원래 머리도 나쁘고 단순하니까 금방 잊을 수 있어요 그냥 딱 오늘까지만 속상할게요 선생님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려요 하루 늦어버렸지만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오늘의 축하드려요 은하 예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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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약